안녕하세요. 와이드 리딩입니다. 소개할 책은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입니다. 사회제도에 대한 생각 국가란 무엇인가 를 읽고 나서 한줄평 국가란 개념에 대해서 논한 철학자가 궁금하다면 읽어볼 만한 책이다. 국가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많이 나온다. 스스로 흡수하여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제가 사회제도에 대한 생각이라고 수식으로 붙였는데 이 말 그대로 국가의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국가에 대한 정의를 수많은 철학자들을 예를 들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을 소개하면 현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이데올력에 대해서 기존의 철학자들의 이론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해석하여 쉽게 설명해주는 일종의 국가에 대한 단어의 뜻풀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한 단어의 뜻풀이. 그게 이 책이에요. 이게 책 표지인데 책 표지에 재미있는 문구가 있네요. 박근혜 정부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하는 거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어제까지의 세계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현대사회의 국가와 전통사회의 국가 그런 내용.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국가나 정부, 대통령, 사회제도, 헌법, 복지제도 등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나 규칙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 국가란 무엇인가는 국가의 개념과 정부, 그리고 국가의 역할, 아울러 그 국가의 실제 권력 기반이 정치 세력의 종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작가가 나름대로 통찰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가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그 국가를 이루는 정치 세력, 그리고 이 정치 세력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시간이 없는 독자라면 책 말미에 작가의 국가관이 소개된 훌륭한 국가를 생각한다를 보면 된다. 284페이지의 훌륭한 국가를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이 한 페이지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예요.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의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국가이다. 나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전부이거든요. 이런 국가에서 살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국가가 하게 되면 작가가 바라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인 거죠. 처음 책 제목을 보았을 때 과연 유시민이란 정치가가 어떻게 서두를 시작할까 할지 궁금했다. 제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이다. 보시면 제가 여기 보면 지금은 작가로 불리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작가 스스로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 책을 썼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은 흔히 말하는 파가 있잖아요. 보수냐 진보냐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가 주제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봤는데 그 시작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폭력으로 시작한다. 그 폭력 자체가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하두를 던지면서 국가라는 개념을 기존에 설파한 다양한 철학자나 이론가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녹여서 설명하고 있다. 폭력으로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국가의 역할을 폭력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가는 이런 이런 목적 때문에 생겨났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일단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해박한 지식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지만 중간쯤 넘어갈 때는 책을 덮고 싶었다.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읽는 동안 분명 한글을 보고 있는데 한글이 아닌 것 같은 흔한 대학교제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작가는 나름 쉽게 풀이해서 썼다고 하는데 상당히 난해했다. 선임적, 선임적 이런 생소한 용어를 작가도 사용하고 인용문에도 나온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책을 본다면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데?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겠다. 여러 철학자들의 다양한 이론이 소개되면서 차용할 부분들은 차용하고 비판할 부분들은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떤 철학자 말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맞다고 하고 어떤 철학자 말은 틀리다고 하고 국가에 대한 개념 설명할 때요. 그러다 보니 작가가 어느 의견에 동조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약간 한 발 빼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진보 보수에 대한 소개는 상당히 좋았다. 확실히 차이점을 이해한 기분이다. 진보 보수에 대한 한자적 사전적 의미만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는데 작가가 현 시대와 과거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제 9시 뉴스에서 진보 보수란 용어가 나오면 그 내막까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가 커서 그런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 유시민 작가가 글쓰기를 위해서 추천한 책들을 알고 있고 그 책들을 읽어보았기에 그의 글은 논리 정연하고 대중을 생각해서 쉽게 쓰여졌을 거란 기대를 깔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뭐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용어와 어려운 문구와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구입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에서 빌려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도 도서관에서 빌려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인기가 많은지 책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의 손때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독서토론 때문에 읽게 됐거든요. 2011년에 처음 나왔는데 2017년까지 계속 이렇게 계속 출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에 대한 간단한 양력도 나오네요. 여기서 보면 후불제 민주주의 이것도 좀 읽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이란 작가한테 빠져든 게 항소이유서라는 책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필휘지라고 해야 되나요? 한 큐에 이렇게 긴 문장을 써내려간 것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쓴 책들을 봤는데 보면 볼수록 좀 실망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보면 볼수록 약간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네 이상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요. 정말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궁금하다면 오히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어제까지의 세계에 국가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학자적인 학문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배경 지식을 정립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제까지의 세계 아니면 국불원? 국불원 또 굉장히 국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어제까지의 세계나 국불원을 읽어보는 게 오히려 더 국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